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설문으로 배우는 네이슨의 어슴 트레이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손님은요, 바로 5초의 저자이라는 책을 쓴 멜 로빈스라는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바로 익숙하면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연설문으로 얘기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The fact is that we are not designed to do things that are uncomfortable, or scary, or difficult. In order to change, to do all those things that you want to do with your work, with your life, with your dreams, you are going to have to do things that are difficult, uncertain, or scary. 자, 여러분 연설문 잘 살펴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 바로 do with 하고 나서 무엇입니다. 무엇을 가지고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에 관련되어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the fact, 그 사실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실이 뭐냐면은 that we are not designed,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디자인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be designed,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디자인되어진, 설계가 되니,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설계가 안 되어져 있답니다. 뭐라고요? to do things that are uncomfortable, or scary, or difficult,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쵸,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가 되어 있지 않대요? 불편한 일들, 무서운 일들, 혹은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in order to change,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to do all those things,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you want to do with your work, with your life, with your dreams,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뭔가 하고자 할 때는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 혹은 여러분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 혹은 여러분의 꿈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책심이 나오겠죠, you are going to have to,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뭐를요? to do things,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은요, that are difficult, or uncertain. certain은 확실한이고요, uncertain이 되면서, you and if, 하면서 불확실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힘들고 불확실하고, 혹은 or scary, 무서운 일들을 해야지만 그래야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to, do, do, so do, 하고 나서 with, 무엇, 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뭐뭇과 관련되어 있는 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럼 일단 다시 한 번 더 이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The fact is that we are not designed to do things that are uncomfortable, or scary, or difficult. In order to change, to do all those things that you want to do with your work, with your life, with your dreams, you are going to have to do things that are difficult, uncertain, or scary. 자, 오늘의 핵심 패턴은요, 바로 have something to do with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서 A가 B와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그 관련 관계를 얘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다 빼고 그냥 여러분이 do with 대상으로도 얘기를 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문장처럼요. 그런데 이걸 질문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have anything to do with 대상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예 부정문으로 얘기를 할 때는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대상으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그냥 don't를 쓰지 않고 have nothing to do with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어떠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have something to do with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 이것이라는 대상이요, 아마 배털이라는 문제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연습 한 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this might, 하고 나서 핵심 문장, 관련이 있다. 바로 have something to do with, 하고 나서 대상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 대상이 뭐예요? 배터리 문제입니다. 배터리 이슈라고 얘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게 잘 안 되는 건 아마 배터리 이슈랑 문제가 있을 거야. 배터리 문제와 관련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 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this might have something to do with battery issues, 라고 얘기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a라는 것이 b라는 대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have something to do with, 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질문 한 번 해보도록 하죠. 나는 거기 없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 일은 저랑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일이 저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how를 넣어서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요, 이 일이, how does this have something to do with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쵸, 어떻게 이 일이 저랑 관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여러분 질문으로 얘기를 할 때는 something보다는 anything으로 물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how does this anything to do with me, 로 연습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does this have anything to do with me? 라고 해서, 어떻게 이 일이 저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저는, I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저는 이 일이랑 관련 전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 무엇이 당신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해서, 무엇으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니까, 그쵸, how에서 what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요, what does this, 하고 나선, have something to do with you, 라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질문이니까, 그쵸, anything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연습 한 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es this have anything to do with you?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가 지금 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쵸, anything을 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you?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정확하게 한 번 배워봤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할 텐데, 관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너랑, 너라는 사람이랑 전혀 관련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표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관련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끼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서, I don't want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의 핵심 동사가 뭐예요? 그쵸, 바로 have something to do with 대상이죠. 그래서, I don't want to have anything to do with your lif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너의 인생과 더 이상 관련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anymore, 더는,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요, I want to have nothing to do with your life,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혀 관련하고 싶지 않다라고도, nothing으로도 강조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연습 한 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don't want to have anything to do with your life, anymore. 혹은, I want to have nothing to do with your life,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뭔가 관련이 되어 있다, 라고 해서, A랑 B랑 관련이 있어요, 라는 거를, have something to do with 대상으로 연습 한 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아멘